아휴 힌트를 주긴 줬는데 진짜 불친절한 퍼즐이야 앤드라스트 쉿 제 생긴거 보면 최종보스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디핏 더 AI 브레인 러닝 더 시크릿 베이스 아이큐 테스트 2분 50초 이내 클리어하세요 달리고 던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다 아 녹았죠 달리고 얘도 달리고 여기서 아 잘못 눌렀어 잠깐만 아휴 일단은 보면은 제가 지금 아무튼 쟤 쏘고 나면은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쏘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왼쪽으로 던지고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왜 자꾸 키를 잘못 눌러 여기서 왼쪽으로 던지고 얘를 달리게 해서 슝 밟고 무엇 두마리야 무엇 던지고 야야 이렇게 하는건가 아 저걸 둘 다 누르면은 저 총이 쟤를 쏘는건가 저 총이 쟤를 쏘는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날리고 달리게 하고 잠깐만 제가 죽이는데요 제가 죽이는데요 제가 죽이는데 뭐지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아니면 양쪽에서 둘 다 던져야되나 여기서 이렇게 던지고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 있는대로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양쪽 다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총 있는대로만 보내면 되는 건가? 아 정말 좀비 보급하고 다시 위로 보내고 또 좀비 보급하고 하잇 제가 맞아버리네 더 위로 던져야 되나봐요 요렇게 아니면 이렇게 던져야 되나?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아 왜 이렇게 게임이 피곤하냐 던지고 여기도 던지고 아 이게 난이도가 어렵다기 보다는 되게 이것저것 많이 시키네요 그래 이거 한번 때리고 나면은 저렇게 다 없어지고 이게 공략이 맞네 자 여기서 저기로 던지고 여기서 저기로 던지고 아 잠깐만 아 아 복잡 싫어 아 복잡해 야 뭐가 이리 복잡 싫었냐 던지고 몇 대 안 맞으면 죽겠지 이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복잡한데 설마 여러 대에 맞춰야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유 가운데에 눌러야 되는데 일단 가운데 누르고 양쪽에 누르고 저기 던지고 애들 달리게 하고 애도 달리고 뒤에는 먹고 뒤에 먹고 던져서 닿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애들이 날아가면 아 맞아보면 어떡하냐 네가 저기로 토스해 던지고 토스 슛 아하하하 이게 약간 액션이기도 했어요 처음부터 여기도 하나 만들고 던지고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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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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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일시정지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 잘못 눌렀네 아 잘못 눌렀네 됐다 지금이 기회다 마지막이다 아 잠깐만 터렛 어디갔어 가운데 거 죽었구나 또 하나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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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또 던지고 만들고 던지고 달리고 만들고 야 정말 만들고 만들고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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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고 만들고 아멘 후 아하 거주 같은 게임 크니까요 됐다 하하하하 아니 방금 다 됐잖아 하하 진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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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아예 진짜 마지막이다 슛 오케이 이제 한번 청소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만들어서 저 아이템부터 먹고요 이거는 탱크 만들어서 자뻑시키는 것 같은데 간다 사거리 안 닿는 데서 날려보낸다구요 안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챌린지 이름이 아이큐 테스트라니 이름 참 못 지었다 사거리는 다 닿는 것 같고 이거 쏘고 나서 직후에 자 여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점프대 만들어서 탱크 달리게 하고 지금이다 번져 빨리 슛 퍽 요거를 몇 번 더 해야 된단 말이죠 연속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연속으로 하면은 금방 죽겠죠 아이 DNA 없네 잠깐만 DNA 없어 아 바로 눌렀어야 했는데 아 실패 다시 뭐야 진거야 아 개꿀잼 개꿀잼 게임 자 달리게 하고 여기 점프대 하나 여기 점프대 하나 여기 점프대 하나 얘들도 달려오게 하고 얘들도 달려오게 하고 중간에서 이거 세워주고 아 진짜 아 진짜 또 달려오게 하고 달려오게 하고 나루토 닌자 마냥 뛰네 얘도 뛰게 하고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추고 여기로 뛰어보내고 아이고 두 마리 추가요 딛고 이렇게 하고 던지고 던지고 달리고 달리고 변환하고 아유 한 번 했으면 쉽지 이제 이제 리셋 빼고 자 다시 달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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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는 중간에서 멈추고 하나는 잠깐만 반대쪽으로 던지고 얘는 저기로 던지고 달리고 시작 얘도 달리고 아 진짜 아니 저렇게 다 부사놈은 어떻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오른쪽으로 쏘고 이거 멈추고 얘도 멈추고 던지고 뒤에 총알 불러오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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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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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스왓 빨리 하니 스읍 스읍 챌린지는 실패했고 지금이다 스왓 이제는 이제는 좀비가 한정돼 있어요 일단은 저걸 먹어야 돼 스읍 이거 이렇게도 할 수 있나 이거 위에도 데미지가 들어오나 아 위에도 쏘는구나 저렇게 탱크 만들고 탱크 만들고 아휴 정말 탱크 달리게 하고 야아 야아 저 매너 없는거 저거 탱크 만들고 던지는거 만들고 던지는거 만들고 탱크 달리게 하고 아 왜 안달리냐 지금이다 터뜨리고 죽겠지 이제 아 이거 다 죽기전에 DNA로 변환해야지 DNA 만들고 죽고 탱크 만들고 점프대 만들고 터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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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방 다 DNA 변환하고 한 번 더 보내야되나 탱크 만들고 뭐지 탱크가 보여야 공격을 하나 일단 DNA로 바꾸고 간다 점프대 만들고 위로 띄우고 하 젠장 탱크 만들고 간다 터져요 막본가 그거는 모르겠네요 별거 아니구만 아인큐 테스트 실패 진짜 되게 복잡스럽게 만들어놨네 이트다 이트 어어 박사 뮤턴트 됐어 이열 강해 보이는데 강한 남자 새로운 기술이 나왔네요 스피트 침 뱉을 수 있다 백 딜어 탱크 탱크 만들고 탱크 만들고 탱크 만들고 아 하하하하 근데 이걸로 어떻게 지나가지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아하하하 아 이것도 침 뱉는 건가 보다 저기로 배틀하는 것 같은데 메탈 슬러그 개꿀잼 게임이죠 베타 볼까 찍 오 이렇게 돼 아하하 당신의 호기심이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운다 우냐 뭐야 쟤도 감염시키면 끝이구나 하긴 저 상황이면은 울만 하겠다 아 얼마나 무서워 어 끝난 거 아닌가요 왜 안 끝나지 아 이거 탱크로 부숴야 되나 아닌데 뭐지 퇴 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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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끝나지 아 벽이요 저거는 안 부서 음 뭐지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거지 하얀 잠선이요 저건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 a way across the bridge. 저 또 짐 뱉아서 떨어뜨리는 거구나. 음 여긴 어떻게 지나가는 거지? 아니 진짜 레밍즈잖아. 잠깐만. 뭐지? 탱크로 지나가는 건가? 아니 어쩌라고 잠깐만. 레밍즈네 이거. 저 일시정지하고 포트리스 같은 거 하는 건가? 저기를 쏴서 맞추는 거지. 저거를. 내가 해놓고도 뭔 소린가 모르겠다. 일단 짐 뱉아서 저거 떨구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거 그거구나. 폭발로 넘기는 거구나. 아니 전에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되게 되게 초기 스테이지에 요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돌리다가 얘를 터뜨리는 거지. 그러면 저렇게 날라가겠죠. 몇 마리 안 날라왔네. 잠깐만. 다시 해야겠는데? 너무 멀리서 했나? 빨리 감기. 빨리 감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빠르려나? 이렇게. 터져요 저 레이더 모양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두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든 되겠죠 아 지뢰 있잖아 잠깐만 지뢰도 아 잘못 눌렀네 지뢰도 침 뺏는 걸로 제거할 수 있나 아니 점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점프를 많이 시켜 저거는 그냥 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거는 지루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침 한번 맺고 근데 헐크는 왜 주는 거지 아니 탱크는 왜 주는 거지 진짜 이거 탱크로 그거 밀 수 있나 해볼게요 맨 뒤에 탱크 만들어서 맨 뒤에 탱크 만들어서 후 불면 날아가나 날아간다 잠깐만 얘들 돌려받아야겠다 얘들 돌려받아야겠다 날아간다 얘들 다 지우고 폭탄이다 달려 달려 죽을 수 있는 미션이라는 얘긴데 아유 좀비가 똑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지 돌려 돌리다가 송일 탱크 하나 뽑고 날아간다 후uard 훠 Ella 애들 환불하고 여기서도 돌려주고 침 한번 뱉고 찍 저기도 침 뱉아야돼 찍 아주 좋아요 탱크 하나 만들고 하이 뭐 이정도 못했지 아 지뢰 또 있어 저거 안 떨어지나 저거 떨어지게 생겼는데 침 뱉으면 저거 떨어지겠죠 일단 이거 돌려받고 침을 한번 뱉어보겠습니다 저거 안 어얽 하이 침 차 택 어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치수하더라 치수가 원래 안됐었나 됐다 아 토하는 소리 역겨워 아 떨어진다 야 뒤로가 죽을뻔 했잖아 이제 뭔수로 올라가지 저걸 늑벽중요 아 여기로 올라가는거구나 이거 없애고 위로 올라가서 저기 위에서 보트리스 한판 하는거죠 아이 탱크 오직 탱크만이 올라갈 수 있는게 아닌가 본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서도 이거 터뜨리는건가 이렇게 그리고 침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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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을 저기도 한 발 퇴 수아영 냠냠냠 퇴 여기 터지고 퇴 완벽 소리 안 지르는 건 실패했지만은 퇴 뭐야 쟤들 추억 아니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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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디스 아웃 뭐야 퇴 퇴 홀리쉣 너무 역겨워 나한테서 떨어져 시무룩 엘놈과 슬라벤 앙카프 핏 스미모프 붉은 망토 아 이제 침 뱉는 거 있으면은 완전 퍼즐처럼 되겠는데 쏘우미란에 있는 모든 약탈자들을 처치해라 아 그런 얘기 아닐까요? 피를 뒤집었으면은 괜찮다는 얘기 아닌가? 어 오버로드가 아직 없네 와 쟤 뭐야 아 노노노노노 그렇네요 좀비가 쟤를 공격을 못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쟤는 피해다녀야 되네요 사신같은 존재구만 죽음이 너의 곁을 걷는다 저 밑으로 내려가서 오버로드를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 밑으로 내려가서 오버로드를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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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튀어 아아아아 아 허참 다시 쟤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일단 오버로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부터 뚫어서 여기부터 뚫어서 오버로드부터 얻어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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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버로드 옆으로 세우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쟤들도 다 여기로 불러야 되나 저거를 먹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점프라도 있어야 저거를 먹지 않겠어요 점프는 저기 있는데 저 위에 올라가려면 점프가 필요한게 아닌가 침을 먹어야 침을 써볼텐데 침을 먹으려면 여기 점프가 필요하겠죠 근데 점프를 하려면 저걸 먹어야 되는데 여기 넘어갈 때도 점프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일단 저 양반을 먼저 피해야 되는데 일단 얘들이 미끼가 되고 얘가 이제 올라가서 탐색을 해야겠죠 일단 탱크를 먹을 수 있겠다 일단 탱크를 먹고 생각을 합시다 온다 온다 튀어 얘들아 안 돼 못 보겠어 내 좀비들 내 새끼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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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쩌라고 이거를 내가 달렸어야 했나 내가 달렸어야 했나 일단 런이 있으니까 다시 해서 달려볼게요 개빨라요 일단 오버로드를 먹고 야 살려줘 제발 얘네는 달리고 뭐야 졌어? 쟤들이 약간 좀비 사냥꾼 이런건가봐요 쟤들이 약간 좀비 사냥꾼 이런건가봐요 아닌가 그냥 약탈장가 그냥 한건 하려고 다니고 있나본데 오버로드 만들어주고 오버로드 만들어주고 됐다 얘는 이제 달리고 얘도 달릴 수 있나 그러면 쟤를 잡을 수 있으려나 일단 탱크를 얻으러 갑시다 야 빨리 빨리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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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도 죽나 탱크도 죽나 제가 탱크보다 쌀까 아 돼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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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아 무서워 죽겠네 아 쫄 아 쫄쫄쫄쫄쫄 으악 쏘지마 제발 때리지마 달려 역시 탱크다 잠깐만요 일단 저 밑에 가서 소리치는걸 먹고 점프도 이제 탱크가 바람불어서 절로 날려줘 날려줘야 되나봐요 한 마리 밑으로 보내고 한 마리는 못 부수고 얘는 오버로드로 만들고 위로 올라가서 저거 먹고 소리치는걸 먹었고 소리치는걸 먹었고 달려서 달려서 오버로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하아 아 저거를 신경을 못 썼네 음 음 음 부수고 부수고 이제 이거 없애고 달리고 달리고 도망가자 빤스런 도망가자 빤스런 하아 제발 탱크는 안 때리는거 같은데 아닌가 아 탱크 때린다 하아 천장 하아 여기서 이거를 쓰면은 그래 이렇게 되는거죠 다 저쪽으로 보내고 다 저쪽으로 보내고 다들 저기 위로 올려보내서 점프를 먹고 침 뱉는거를 얻어서 쟤를 맞춰볼게요 기회 donít 퍽 에 러시나 등 다 말 어 온다 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제발 오지 마세요 아 제발 됐어 너 위로가자 쟤들 다 획득하고 침 뱉는 거 먹고 여기서도 탱크로 저 애들 날려줘야 되겠구나 맨 앞에 가는 애 이제 오버로드로 바꿔주고 탱크 하나 만들고 아 너말고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어 저기도 탱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 오는 거 아니지 잠깐만 오지마 제발 탑만 봐줘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일단 몇 마리는 DNA로 바꾸고 저거 폭발을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아우 저기서 아우 저기서 저거를 풀어줬어야 했네 일단은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애들도 없애고 달려보자 아 여기서 오버로드 만들고 아 발견했네 따라오지마 침을 한번 뱉어보죠 지금은 안되네 아 쥐소도 쥐소가 안되네 아 아 잠깐만 하 저거 저거에 죽는구나 잠깐만 아 아 덩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기는 걸까요 아 이것도 실패네 아 진짜 힘들겠는데 아 얘 소리론 저것들 못 깨우나 안되네 다시 다시 아 어떻게 한건데 아 게임이 어렵긴 어렵긴 어렵네요 달려 달려 자 이제 탱크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탱크 만들고 아 왜 왜 왜 왜 아 앗 다시 해야된다 다시 해야된다 아 아 아 너무하는구만 게임이 이게 게임이야 갑시다 잡게 놔두고 잠깐만 지금 가면 안되는데 됐다 됐다 달리고 탱크 먹고 저쪽으로 가야돼요 부수고 탱크 만들고 떨어져서 달려 달려 이거 부수고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위로 자 자 안되 죽이지마 하 하 아 얘는 달리고 이거 부수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얘는 옆으로 돌리고 쟤도 쟤도 소리 지르는게 먹히긴 먹히는구나 저기 위에는 점프 먹어야 저거 발전기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점프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위로 가야된다 이제 위로 가야된다 나 지나가도 되죠 안돼? 뛰어 아 좀비가 왜 이렇게 도망만 다녀 아 이거는 들어 문 열고 쟤 뿌우 회수 좀 하고 얘들 깨워서 더 DNA 채우고 자 이제 저기를 뛰어넘어 봅시다 이제 점프 아 죄송해요 이제 점프가 있으니까 맨 앞에한테 점프 시키고 아 위에 머리 부딪힌다 여기도 점프 시키고 마지막 마지막 점프 위로 머리 안 부딪히게 조심하고 됐다 돌아버린 게임인가요? 다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뭐야 이제 문 열린거 아니야? 왜 문이 낚여있지? 아 저거 다 죽여야돼? 그러면은 저렇게 던져야겠구만 저거를 먹으려면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아 아 죽는다 잠깐만 야야 살살 던져 아유 내 좀비들 공놀이나 해 여기서 좀비 에버랜드 좀비 에버랜드 이제 저 사냥꾼 둘을 아니 아니 저 스캐벤저 스캐벤저를 다 죽여야겠죠 어떻게? 이렇게 긴장해라잉 아 도망가네 뭐야 잘려 아니 저렇게 저렇게 죽었어 아 꼴 좋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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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독 한방에 죽는구만 잠깐만 저렇게 잡는거였어? 자폭 꿀잼 자폭 꿀잼 너무 허무하다고요? 근데 쟤들 쟤들 죽이는게 미션 성공 조건이어서 그럴거에요 쟤들 쟤들 인테스트 인테스트 더 세트먼트 바이 킬링 뭐 서른 명 죽이란 얘기야? 아야야 아야 잠깐 다시 총 든 애를 감염시킵시다 아 옆에도 길이 있었구나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총 들고 있죠 이거 감염시켜서 탱크 얻을 수 없나? 아 반토막났죠 탱크 어게인 탱크로 저 위에까지 다 싹쓸이하고 탱크로 저 위에까지 다 싹쓸이하고 탱크 탱크로 저 위에까지 다 싹쓸이하고 쟤야? 쟤가 불 던진거야? 가자 탱크도 저거 막고 죽으려나? 가보죠 아 얘도 탱크로 막고야지 잘가라 탱크 스나로 탱크도 잡아버리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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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지마 막아 아니 재밌어 보인다고요? 지금 세일중이니까 플레이하실거면은 지금 사시는게 좋을거에요 75% 세일이었나? 자 일단은 누구를 감염시킬 것인가 차라리 얘를 감염시키는게 낫겠다 지금 무슨 아 자꾸 목이 잠기네 일단 침 뱉는거를 얻어봅시다 크으 forth hour 으악 으앍 침 뱉는걸로 스나이퍼 감염 시키면 되게 쉽게 진행될거 같은데 침 뱉는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감염시킬 수 있고 찍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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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문 열어 인마 여기가 누구 여기가 어딘줄 알고 저 스나이퍼를 감염시키면은 굉장히 편해질거 같은데 저기까지 침이 닿네 넌 내꺼야 그러면 여기서 침만 뱉으면 되잖아 저기도 한번 뱉어주고 메탈슬러그야 여기도 한번 뱉어주고 됐다 다 잡았고 아 안 맞았네 맞았죠 예측샷 오시지 않습니까 가면 저기도 가면 저기도 가면 잠깐만 여기서 수답 이것들 조금 DNA로 바꿔주고 이것들 조금 DNA로 바꿔주고 탱크를 바로 갑시다 탱크 아 총 맞았어 나쁜 놈 내가 또 DNA로 교환을 하고 침 아 살짝 거리가 애매하네 적이 감염하고 얘도 얘도 교환하고 이제 점프 얻고 한 마리 DNA로 바꾸고 간다 간다 마트나선 하유 찬짱 다시 저 빨간 망토를 처리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 되는구나 아 되는구나 예 애도 DNA로 바꾸고 스나이퍼 스나이퍼 교환해주고 쟤도 잡고 쟤도 잡고 뭐야 쟤는 왜 맞아도 안 죽어 안돼 가지마 안돼 빤알 DNA로 바꾸고 음 침이 만능이죠 애들도 바꿔주고 침이나 먹어 구액 구액 뭐야 얘는 아 맞았지 어디로 쏠까 포트리스 고각샷 야스 이열 잘 맞췄다잉 너도 맞아 아 왜 맥크리 맥크리 아니 맞았잖아요 쟤도 이제 탱크 끌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다 뒤졌어 이들 지금 겨우 총 가지고 탱크한테 깝쳤어 탱크 쟤값을 치를 때가 왔다 음... 여기다가 침 바르면은 어떻게 되지? 아휴 빨리 움직여 맥크리 독점 뭐... 탱크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뭐야 죽었어? 잠깐만 안돼 탱크님 믿었는데 잠깐만 죽겠는데 아 죽었죠 아닌가 살았다 나이스 깼죠 깼어요 30명 잡는 미션이라서 아니 근데 맥크리는 왜 아까 감염이 안된거지 왜 으아아아 설마 모자가 아 이것도 람보처럼 유사 람보였어 잠깐만 지금 셋이예 자야죠 우리 잠깐만 3시야? 시간 무엇? 아니 자야되요 이제 자러 갑시다 이것만 하고 잘까? 잠깐만요 뭐 어떡하라고? 미션이 뭐였지? 인간의 돌격에서 4분간 살아남아라 아 이것만 하고 잡시다 뭐 어떻게 살아남을 한 것이지 죽고 아 이거 쉐우면 되려나? 잠깐만 온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잡았나? 잡았네 침 뱉는거 왜 이렇게 세냐 자 자 자 자 자 자 터렛만 들고 여기도 터렛 하나 만들고 아니 너무 방향이 조절이 안되네 왜 걷다 침을 뱉어 왼쪽에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 아 죽고 있네 퇴엣 안 돼 와 쎄다 저거 불 던지는거에 금방금방 죽는구나 니가 침 좀 길게 뱉어봐라 아 저거 불 때문에 자꾸 죽는거구만 아니 이걸 4분 동안 버티라고? 잠깐만 지민아 열라 뱉어야지 지민아 열라 뱉어야지 교환하고 잠깐만 마지막이였어? 잠깐만 잠깐만 왜 왜 내 좀비들 다 어디갔어 다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이런식으로 버티면 되려나 아 잠깐만 아유 그래 뭐 이렇게 버텨도 버티는건 버티는거지 아니 맥크리 왜 안죽냐고 아니 쟤는 쟤는 왜 안죽지 죽는건가요 아 잠깐만 잘못눌렀어 자폭으로 마무리해버렸죠 답답하 아우 깨야 깨야 잠을 자지 못깼는데 잠이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막지 쟤도 감염이 될까 찍 흠 쟤는 감염이 안되는구나 이미 이미 뮤턴스라서 그런가봐 털에 좀 많이 깔아둬야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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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하고 오른쪽도 정리를 합시다 아유 다 죽었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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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센데 흠 흠 흠 흠 저것도 잡아주고 흠 흠 흠 흠 저기까지 흠 와 옆에도 싹 흘렸네 잠깐만 그 그 잠깐세 다 죽었다고? 흠 뭐야 이 게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에이 좀비 맞아 이게? 아우 스나이퍼 진짜 스나이퍼에 화염병이 아주 그냥 물어 아 이거 어떻게 깨라고 잠깐만 일단은 좀비를 한 곳에 모읍시다 너무 많으니까 이게 오버로드를 만들고 소리를 지르면은 그 중심으로 모이죠 여기도 오버로드 만들고 소리 지르고 여기도 오버로드 만들어서 모으고 여기도 오버로드 만들어서 모으고 여기도 오버로드 만들고 모으고 오버로드 만들고 터렛 같은 거를 많이 지어야겠다 이번 판에 못 깬다 그러면은 잡시다 여기도 이거 하나 짓고 여기도 이런 거를 조금 지읍시다 완전 디펜스잖아 너 와 잠깐만 저건 조금 양심 없는 거 아닌가 하긴 인간놈들이 양심이 쓸리가 없지 나 어디가 자 반대편 좀비들 옹기종기 잘 모여있고 여기는 잠시 한 번 새해 다 죽었네요 왜 잠시만 눈을 떼면 다 죽어 있지 이제 여기는 화면 안에 보이니까 아우 저렇게 다 죽는구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제가 тел 웃기다 계속 아 wruh 보고 아멘 desses 네 Everyday 아이고 또 다 죽는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잠깐 내 내 내 내 좀비들 아니 저 정도 거리에서 저격을 한다고 일단 뭉쳐있자 제발 살려줘 착한 좀비 괴롭히지 마세요 와 저격 쏘는거 봐 잠깐만 쟤는 방탄인가 한방에 안죽네 쟤는 방탄인가 한방에 안 죽네 아우 스나이퍼 징그러워 하얀 내 좀비들 와 와 이게 뭐야 진짜 너무하네 아휴 얘들밖에 안 남았어 한집씩 구야 아휴 무서워 아휴 무서워 다 탱크로 만들고 여기서 뻑여야겠다 쎄 이렇게 탱크가 많으면 한 번에 안 죽겠지 대신 불 맞으면 한방에 가겠지 아아 아 아이구야 자폭할 틈도 안주네 아 잠깐만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자폭을 할까 버텨다 버텼다 아 쪼끔 구질구질하게 버텼지만은 클리어 아휴 이제 아 쪼끔 차러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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